자,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의 디렉토리 구조를 좀 살펴볼 겁니다. 예, 이건 뭐 리눅스 뿐만 아니라 유닉스 계열 시스템들의 전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이야기를 들으면 운영체제, 많은 운영체제에 의해서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음, 제가 뭐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명령어 시스템에서는 디렉토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렉토리는 어떤 데이터, 또는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리정돈하는 그런 정리정돈의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어, 그리고 이 유닉스 계열에서는 어... 데이터와 또 뭐랄까요? 실행 프로그램 의 성격에 따라서 어... 정해져 있는 이름에 위치하는 그런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말이 꼬이네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유닉스 계열의 어떤 디렉토리의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검색엔진을 가져온 이유는 검색을 해서 어... 그 정보를 좀 찾아서 같이 읽어보려 그래요. 네, 자, 봅시다. 리눅스 디렉토리 스트럭처라고 검색하니까 자,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리눅스 디렉토리 스트럭처 익스플레인드 위드 이렇게 나오네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여기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거 한번 같이 보면서 어, 무슨 내용인지 볼 건데 지금 리눅스가 처음이신 분들은 아쉽게도 이 얘기에 대해서 크게 뭐... 공감을 못하실 수도 있고 역시나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리눅스를 조금 경험적으로 이것저것 해보셨던 분들은 아, 그렇구나. 아, 저게 저거구나. 예, 그런 기분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시면 사실 넘어가도 괜찮은 내용이고 예, 조금 경험적으로 리눅스를 접해보셨다면 아마 이 수업이 대단히 재미있으실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기본적으로 리눅스, 또 유닉스 계열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이 슬래시는 최상위 디렉토리입니다. 자, 여기 있는 요걸로 치면은 cd 슬래시를 했을 때 나오는 이 디렉토리 pwd로 하면 요거밖에 안 나오는 이 디렉토리가 이 컴퓨터의 저장장치 예,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의 최상위 디렉토리이죠. 그리고 이 디렉토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root라고 합니다. root 자, 그래서 여기 적혀있죠. root 그리고 이 루트 디렉토리 밑에 이렇게 쭉 그림이 있는데 저게 뭐냐? 자, 여기서 lsl이라고 하면 이거 맞나요? 빈이 있고, 여기에 빈이 있죠. 그리고 부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부트가 있죠. 즉, 이 그림은 또 이 페이지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어... 이 리눅스의 또 유닉스 계열 시스템들의 각각의 디렉토리 이름마다 어떤 용도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들어가보죠. 예 자, 슬래시 빈은 유저 바이너리스라고 되어있습니다. 유저 바이너리스 자, 바로 여기인데요. 한번 들어가볼까요? cdbin ls-l ls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빈이라는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니까 bash라고 하는 shell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nano, 여러분 nano 아시죠? 예, 파일 편집할 때 쓰는 거 nano도 있고요. 또 뭐가 있나요? chmod, 잠깐 우리 살펴봤었고 pwd도 여기 있고, ps도 여기 있고, rm도 여기 있고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 유저 이 bin이라는 디렉토리에 있고 저 bin이라는 디렉토리는 바이너리를 줄인 말이고 바이너리는 이진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는 0과 1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즉,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는 바이너리라고도 불러요. 예, 줄여서 bin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bin이라는 디렉토리에는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명령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위 디렉토리로 간 다음에 ls 해보면 bin이 있었고 그리고 bin과 비슷하게 생긴 sbin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sbin이 무엇이냐? system-binary 씁니다. 즉, binary, 실행 프로그램인데 system-program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reboot라고 하는 명령어 또는 프로그램도 있고 shutdown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health라는 프로그램도 있네요. 자,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들은 컴퓨터를 끄거나 재부팅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명령? 또는 프로그램들인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sbin이라는 디렉토리에 있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시스템 관리자 뭐 쉽게 얘기해서 root user나 이 시스템을 어떤 관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거죠. 즉, 일반 사용자들이 쓸 일은 별로 없고요. 쓰지 않고 쓰는 것들은 bin이라는 디렉토리에 있고 그리고 관리자 root 사용자가 쓰는 프로그램들은 sbin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etc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etc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 보죠. 여기인데요. ls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 파이들이 쭉 나오죠. 자, etc라는 디렉토리는 여기 configuration files라고 되어 있는데 configuration은 설정이라는 겁니다. 설정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방법을 우리가 바꾸고 싶을 때 우리는 설정을 바꾸죠. 그리고 이 Linux에서 Unix 계열에서 동작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의 설정은 UI가 있는 것이 아니고 파일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그 파일을 참고해서 자신이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를 참고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은 여기 wgetrc라고 되어 있네요. wget은 우리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썼던 프로그램인데 걔가 아침눈에 보이네요. 자, 제가 나노 wgetrc 이거 안 따라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 twice, try는 이제 시도하다 라는 뜻이죠. 저 이거 써본 적 없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대충 보니까 twice라고 되어 있는 것, 앞에 샵이 있는 것은 주석이에요. 무시가 됩니다. 이거를 지워야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기 2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음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아마 뭐 스무 번에 걸쳐서 try를 한다 이런 뜻 아닐까요? 혹시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10으로 바꾸고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하면 되는데 지금 permission denied가 뜬 것은 저는 지금 일반 사용자의 권한으로 파일을 수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sudo nano 이렇게 써야 되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수정했다고 쳐요. 이런 식으로 어 이 컴퓨터가 동작하는 설정에 대한 여러 가지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각각의 파일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일 수도 있고 또는 운영체제 자체에 대한 설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설치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그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방법에 설정을 바꾸고 싶을 때는 이 TC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device 파일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뭐 프로그라고 있나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음 저도 이게 뭔지 잘 몰라요. 대충 대충합니다. 대충 그 얘기는 여러분이 이거 몰라도 큰 문제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이 좀 심도 있는 얘기를 할 때는 그때 이제 좀 공부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좀 꼼꼼하게 짚어드릴 내용이니까 이거 그냥 넘어갑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var이라는 디렉토리는 variable 파일스입니다. 자, variable은 바뀔 수 있다. 대체로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아니면 용량이 바뀔 수 있다. 또는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자, 이 var이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ls를 해보면 요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요 내용들은 대부분 음 그 내용이 바뀔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bin이라는 디렉토리 sbin이라는 디렉토리 또는 어 어 이런 뭐 etc라는 디렉토리 이런 것들은 특히나 앞에 있는 bin, sbin은 프로그램이잖아요. 프로그램은 바뀌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업데이트를 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etc는 여러분이 설정을 바꾸기 전까지는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var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들 예를 들면 log라는 파일을 한번 볼까요? 저 안으로 들어가보면 여러 파일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파일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여기에 있는 어떤 특정한 파일의 이름에 저장이 됩니다. 예, 아니면 사용자들이 뭐 어떤 웹서버 같은데 접속을 했다. 그러면 역시 여기에 내용이 쌓이기 때문에 이 파일들은 내용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뀌고 증가되고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파일들은 variable files 즉, var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넣는다 라는 관습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cd temp라는 디렉토리는 예, 임시 파일들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적혀있는 것처럼 어, 컴퓨터를 껐다 키면 예, 여기 있는 파일들은 자동으로 삭제가 된다 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여기에다가 영구적으로 저장해야 될 데이터를 넣으면 안 되겠죠. 반면에 어, 임시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여러분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임시로 나중에 날라가도 상관없는 파일을 저장하기에는 이 temp라는 디렉토리가 최적의 디렉토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시간이 좀 돼서 여기서 좀 끊고 다음 얘기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